로딩하면 좀 느낌있어졌다 오오 어둠속의 칼 적군의 배우로 키리스 웅골의 병력이 미나스 이실의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 위해 집결중입니다 쉴롭이 오크군 대장을 목표로 삼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쉴롭에게 돌아가 정보를 얻고 사우론의 군대를 와해시키십시오 와해시키십시오 카자 쟤는 뭐죠? 뭔가 첨보는 것 같다 쟤는 넌 뭐야? 야 이걸 봤어? 아 쟤는 오크들이 아니구나 어쩐지 뭔가 생긴 거 다르더라 일단 무시하고 갈게요 잡을 필요 없으니까 일단 막루부터 활성화합시다 요건 내꺼 많은데 이 주변에도? 뭔가? 찾았다 마지막 하나 어? 나이스 다 찾았다 아이고 드립게 많다 드립게 많아 그죠? 자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볼까? 어딨는데 이 실드? 아이고야 보스 잡으러 가야되네 그럼? 어? 아이쿠 선수 미안 경로 뭐? 아 고개 타면 싫어한다고? 하아... 처형 면역? 아니 무슨 처음부터 처형 면역 같은 게 이렇게 많아? 아 씨... 한 마리 킬 뭐야! 아니 뭔데 방금 거! 덫이 있어 덫? 한 방 경로 뭐 어쩌라고 죽어 아 씨 빡세 어떻게 초반부보다 저런 게 있냐 나쁜 놈들아 일단 그럼 지금 끼고 있던 건 파괴하구요 하나 더 보고 로안의 망터네요 이번엔 왼신 3즈인가? 똑같이... 아 이건 곤도르구나 지나가지 여기 인텔 있으니까 이거 죽고 참수하는 자 병약함? 아 독에 약하구나 원거리 처형 가네 예 그리고 아까 크라우가 두 마리 죽여서 템 떨어져 있으니까 죽을게요 어 같이 주어지네? 개꿀 너무 좋아 저겐 보스터 없으니까 일단 갈게요 일로 보스는 없는데 근데 뭐 잔몹이 많네 죽어 시끄럽다 시끄럽다 내려가 봐 다 내려갔어? 뭐야 얘 올라와 빨리 그럼 죽어 죽어 네쓰 하나 찾았구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쪽으로 갈까? 내가 해야되는 퀘스트가 이거지? 아닌가? 이건 뭐야? 그럼 일단 이쪽으로 갈게요 가는 길에 아니다 가는 길에 요거 곤도르 유물부터 잡고 죽어 아니다 무시무시 목을 따구요? 템을 먹구요? 아 저 마인심조라 50원이 뭐냐? 에이 정말 어이구? 어디로 가나 이거? 여기 있네 헤헤 찾았다 곤도르 유물 미나스 이실의 대연회장에서 약탈당해 모르도르 전역으로 흩어진 곤도르 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탐사자 스킬 강화를 해제하려면 유물을 모두 모으십시오 아 이거 나오네 또? 또 뭐 찾는거 없나? 1편에선 이렇게 유물 돌아다니면서 뭐 조사하면 찾을 수 있는게 있었거든요 뭐 기억이라던가 그런거 근데 이거는 왜 자막 안나와? 1편에 자막 나왔는데 너무하잖아 이 왕은 왕은 왕이 아 근데 당신은 왕들은 왕들은 아니? 구울의 알을 쏘라고? 구울을 이제 그런식으로 할 수 있구나 일단 퀘스트할게요 메인 퀘스트 2연타로 어둠속의 칼 현재 팔란티르는 멀리 있지만 쉴롬의 환영에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크라우같이 생겼어 미니 크라우드인가? 뭐지? 어? 볼룸 또 나왔다 야 오랜만이다 울로... 울로... 울로그하이 전투트롤 울로그하이는 강력한 공격을 구사하는 위협적인 전투병입니다 이들은 뛰어넘는 공격을 물리칠 수 있으므로 X버튼을 눌러 회피하거나 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공격을 피합니다 모하 쏘기를 머리에 맞추거나 정확한 반격에 성공하며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기절한 울로그하이에게 즉시 추가 공격을 가하거나 R1을 길게 눌러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 중에는 네모 버튼을 연타하여 등을 찌르거나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움직여 적들 사이를 누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활 쓸게요 어? 처형 안통해 얘 죽은거야? 죽였어? 그렇게 안쓰네? 흐흐흐흐흐 następ ec 우리 사이미요 올해 저세어블 Feink 여기서 빛의 주인님은 참고로 탈리온이 아니라 캘레브릠보루에요 골룸은 탈리온을 싫어합니다 어 우리 빛의 마스터님을 좋아하죠 반지를 자기가한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어어어어어어 하엉 어린이네요 고엠야! 고엠야 뭐지? 고엠야 고엠야! 고엠야 뭐지? 고엠야ぜ! 고엠야 고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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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로의 인환을 함께하는 거예요 왔다. 우선 사울은 공을 함께해 고엠야! 고엠이 있는 건 아픈 이제 왼쪽! 고울룸 따라가자 와 어디로가? 여기? 다 왔네요 실로 누나 버전으로 나오나? 거미 버전으로 나오나? 누나 버전이 좋은데 오오 깐지나 불렀잖아 사이런스 맥메이커 자신을 잊어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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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었을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냐? 이 이틀의 동맹을 맺는거야 이틀의 동맹을 원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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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. 너는 말하지 않아 여기가 너의 진심이야 너의 동맹을 원하는거야 죽을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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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의 대단계가 높은 대단계가 높은 대단계가 그 내틀의 동맹을 원하는거야 나의 동맹이 용도가 정신이 용도가 decorating 이틀의 동맹을 원하는거야 이틀의 동맹이 무언다 무거운 동맹까지 앞으로가 죽을때면 그들은 죽을때면 죽을때면 그리고 사주의 이틀의 동맹과 육수가 나왔네.. 이 부터고리를 태우면 우리 점검 가라. 히이.. 그리스로드가 썬을지? 그리스로드! 그러면서 킬이 쓴 거라뇨! 그리스로드가 썬을지, 꼭! 뭐지? 소리 허흡 아사신들 정략은 못돼 고룸, 어디 어디에 찾을까? 네! 우룽의 구거로운 검은 모델 발 네, 하나의 유로그의 체력의 체력을 줄여요 우룽의 체력을 찾아볼 수 있다면 아사신들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나면 골렘들이랑.. 아 골렘이네 구울들이랑 싸운다 음.. 저거 얘기했다 아 저 파리였어? 벌 아니야? 헐.. 당연히 벌인줄 알았는데 히어로프의 비신들 예스 프라이트 모어스태 하나의 바디카드가 근처였는데 넌 분명히.. 으어어어어 죽어 암살이 희생자를 찾아라 얘야 몸수색 넌 분명히.. 모어굴블레그가 이 짓을 할 수 있었어 우리는 맞춤형 얘가 몇몇 지났어 우리의 아사신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 필요가 우리의 아사신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 필요가 네 우리의 다른 바디카드가 알고있어 아사신들이 아사신들이 길을 올라가면 더 높은 타겟을 볼 수 있어 카스타미러처럼 네 카스타미러는 그의 아사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있어 우리의 아사신들이 바디카드가 뭐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우리의 아사신들이 어떤 그런 사짐들이 있으나 우리의 아사신들이 오는 그의 아사신들이 아스로 아..떨어졌다. 아씨. 안 들키고 가고싶은데? 귀찮은데. 됐어. 이러면 안 들키겠다. 어 뭐야. 저 아래로 가야 돼? 여기서 끊겼어. 아래쪽에 있나? 어디 있는 거야? 아 설마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냥? 아 괜히 왔다 여기. 아이고야. 어디로 간건데? 아 이쪽으로 갔나 보다. 어? 개꿀? 곤드로 유물 하나. 저 아래로 가게 된다. 사라미스와 정리를 정리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. 아래로 가게 된다. 사라미스는 사우론의 희생들도 상관없는 것 같아. 여기? 여기? 뭐야... 위로 올라가네 이제 또? 아 찾았다 근데 1편 때보다 포커스가 빨리 닮는다 몸수색 몰고블레이저다, 마지막으로 이 죽음이 더 쉽지 않은데 우리가 더 가까워 골웅은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 우룩을 찾았다 가자 어디 가야될까 어디까지 가니? 나가야 멀리도 가다구나 야 많은데? 다 잡으라고? 아.. 뭔가 터뜨릴거라던가 아무것도 없나? 다 잡으라고 지금 와봐 좀 죽이게 아, 정리를 잡고 아, 정리를 잡고 아, 정리를 잡고 죽여 죽여 나이스 됐다 후우씨 그니까 말야 항상 시끄러워 쟤넨 아 그러보니까 1편이랑 나라며 허브같은게 허브같은게 사라졌네요 1편은 허브를 먹으면 바로 피가 풀로 찼었는데 아쉽다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한창 싸우다가도 허브를 먹으면 저렇게 지나가자 어 야 어디까지가 가짜 흔적이라는데 저 있다 저거 아니야 신문합시다 으응 으응 음? 으응 아 쟤를 죽여야되는거야? 아 으응 으응 자 불에 잘탐 파리 파리 파리를 보면 두려워함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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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사님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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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경로인데 아 처형맞은 경로야 너? 어 죽였죠? 어 안 죽었어 그래서 너 여기가 도망가길 바랍니다 너는 겁나게 쏘면 너는 정말 걱정될거에요 죽어 다.. 다 도망가줘 제발 아! 얘 그거 한다 나 죽는 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 흑놀린 외부가 아직 안가올거야 응 빠이 아이고 모가지가 없어 빨리 죽어 스킵도 안되는데 이거 어? 아씨 장비는 좀 확인하고 kiss 나의 죽을 수는 »이 Nicible는 삶의 죽음으로 변하는 일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운명을 필요해 천리안의 돌 당신의 속은 그 속은 너의 무대명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메인 퀘스트 하나 끝 아마도 암살자 저지 아 레벨 좀 오르지 살해 위협 아 이거 살해 예고장 보내는 거예요 맞아 대생의 레벨이 5정도 상승 전에도 있었죠 1팬에서도 스킬 하나 찍지 아까 계속 떨더라 이건 뭐지 아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개꿀 이거 바로 하나 할까 경험치 좀 아 이거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우론 탑 저 망루 해제하고 그런 식으로 미나의 이틸이 계속됩니다 르블르 티아는 아직 적의 손에 빠져나올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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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론 렉스 사우론 사우론 렉스 가자 시작 어 어 이거 이거 냅두면 알아서 죽을텐데 정신 붕괴가 되네요 어 어 아 처형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런 애한테 쓸 게 아니라 뭐야 한 마리 아 지상 처형으로 죽여야돼? 말같자는 소리하고 있네 뭐야 이거 니가 왜 나왔어 크라운가 왜 나와 여기서 기절시킬 수 있는 거 알죠 1편 해봤는데 근데 얘가 왜 나오냐고 내 말은 거비도 나오라 그래 그냥 아 크라운가 죽였어 크라운가 죽였어 크라운가 죽였어 크라운가 죽였어 야 나 장비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아 괴성을 지를 때만 되는 거구나 자 지금 먹은 거 구리죠 아 강화가 있네? 강화하면 뭐 돼? 아 데미지가 올라간다 강화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 옵션도 풀렸네요 개꿀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바로 여기 저 망루보로 아 역시 너무 쎄 크라운가 너무 쎄 예 퍽 음 맞아 이 게임에서 땅에 진동이 있으면 쟤 누구냐 굴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기억났스 왜 안 돼 밀리아 케네디 요쩌구 저메 요쩌구 여기 저기 하나? 부근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? 여기도 하나 어디냐? 위다 오른쪽이다 여기도 하나? 또 어디? 이쪽 여기 하나? 저거 같아 여기 하나? 여기 하나? 여기 하나? 두개 남았네요 어? 하나 이 근처인데? 여기 하나? 마지막 하나? 위쪽이다 찾았다 오케이 자 이제 죽을거 죽고 아닌건 버리고 요러가면 될거 같아요 곤도르 유물부터 먹고가자 저 탐사자 스킬을 위해서라도 어딨나? 노란색 저 일단 300미터면 생각보다 금방 뛰어갈까 빨리 뛰어갈게 됐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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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요거 해볼까? 근데 이게 좀 어려울거 같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스킬같은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많이 빡셀거 같은데 어? 저거 먹으면 스킬 보상 저거 먹을게요 먹으러 가는 길에 이실일긴 찾고 그러면서 저거 고맙습니다